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의 영화세트장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주식회사 빅스톤픽처스 김한민 감독과 진모지구 영화촬영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빅스톤픽처스는 진모지구 6만6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3년 동안 2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며 영화세트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촬영장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일부 토목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진모지구 영화촬영장에서는 명량의 후속작인 한산이 6월부터 촬영되며 2021년에는 노량, 2022년에는 드라마 7년 전쟁 촬영이 예정돼 있습니다.